신기하신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힐링된다 내 새끼들은 힐링한지 매주방아지도 근데 그거 약간 어쩔 수 없는 게 얘는 그 요즘 동글동글한데 치고 이렇게 뾰족뾰족해서 얘가 뾰족하니까 뾰족한 게 많아 캠핑이 지금 인정사 찍으러 가시려고 그만큼 즐기고세요 옆에 텐트 하나만 더 있으면 되겠네 의자가 조금 더 크면 잘 앉을 수 있을듯 오비치의 딱 단점 건섭기가 조금 어려워 생각보다 크 오비치용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안 맞는 애들이 의외로 많아 진짜 애매하니까 이게 어떡해 오 귀여워 안 된다